지금 여러분의 게스트아여러분을 응원하러 왔습니다. 저는 야구를 보는 게 처음이에요. 유튜브로도 야구를 본 적이 없어요. 야구 경기를 보는 게 태어나서 처음입니다. 되게 짧은 영상으로는 본 적이 있어도 야구 경기를 보는 건 처음이고 그러니까 야구 경기장은 완전 처음이겠죠? 가면 치킨도 먹고 이렇게 하던데 기대를 해볼까요? 치킨? 들떠구먼 아주. 경기 본 적 있어요? 야구? 경기장은 추억이잖아요. 아니 완전 알았을 때 아는데 기억이 아예 안 나가지고 정말 또 새로운 추억이 나오겠지. 야구장 첫 경기를 이제 성일이 형이랑 같이 보게 돼서 저희 멤버들이랑 같이 보게 되었어요. 제가 지금 했었어야 되는데. 파이팅! 춘other blue 파이팅! 파이팅! 비교 대절이요! 너 시고해? 나 원래 대절이니까. 나 시고하고 싶어. 나한테 연습하러 가야 돼. 저 지금 연습하러 가는 거예요. 저도 연습하러 가는 거예요. 제가 열심히 쳐보겠습니다. 이랬는데 이렇게 구석구석 들어오는 게 전 너무 좋아요. 저는 이런 게 너무 좋거든요. 그런 필드, 아니면 혹은 무대 위가 아닌 그 안도 저는 굉장히 좋아합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십니까. 안녕하세요. 안녕하십니까. 저가 또 연근 자리. 어! 잘 됐네. 이쪽도. 와. 멋있지? 네. 그립. 아세요? 직구 그립. 직구하고 슬라이더하고. 그립다. 한쪽. 아. 그립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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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람. 오버. inch. čeaları까지 하세요? 야 Fzs. humans are not lying here, Ty. предлаг arranging yop sands life. distance and distance. 많이 놀랬죠? 괜찮아요? 펌도 멋있는데? 맞아요. 오늘 다 더 잘하네요. 이제 평소가 더 잘하네. 잘해서 좋네요. 진짜 진심으로 프로 야구 선수분들이 있냐고 그랬어요. 오 잘 던지시네요. 맞으면서. 진짜 잘 던지시네요. 맞으면서. 좋네요. 지금 관방사가 많아 봐야죠? 잘할 수 있겠죠, 저희? 잘했어. 소모가 딱 멋있게 쳐서 홈런 날려줘야 되는데. 그러니까. 약간 3루 쪽 한타 딱 날려줘야 되는데. 그래서 아쉽다. 오히려 그렇게 힘 빼고 숭 하니까 더 여유로우고 왔어요, 약간. 평소가 몸 푸는 느낌? 아쉽다. 와 저 약간 기분이 이상한데요? 진짜 우리가 드디어 유튜브를 발푼다니. 와 떨린다. 야 아니 얘네들이 시비스탈 하는 건데 내가 다 떨려요 지금. 그러니까 아무래도 공연을 하다 보니까. 아 떨린다. 제가 몸을 던집니다. 제가 수술하고요. 비록 한 번이지만 멋있게 던져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êt impressokay 귀찮고든 진짜 기다려주세요. 아 얘 떨려요 왜 떨리는지 모르겠어요. 불만ping evento 나는 Criminal Class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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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날씨가 보내주는다 너무 잘 정답 수익 수익 방금 홈런 느낌 레츠 고 스트라이크 이다시 슈슈 파이팅 안녕하세요 파이팅 안돼 이게 야구장이지? 생략 없는 안전한 경기 관람을 위해 너무 재밌다 이상식 이 요령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너무 재밌다 이거 넘어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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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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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심상 RPM 점점 15 진 fácil 우리 형의 로드의 가사! 성비도 평소에 운동을 안 좋아하다 못해 거의 싫어하는데 오늘 응원을 너무 열심히 하면서 막 되게 즐기는 모습 봐가지고 아 역시 이건 모두가 즐길 수 있구나. 너무 재밌어요 진짜. 너무너무. 너무너무. 갈수록 재밌어. 계속 가슴 두근두근도. 메인보컬 다 보게, 좀 찢어라. 두 손으로 향해. K.O.I.T. 저 애드립도 했어요. K.O.I.T. 나와줘. 근데 나와줘. 이게 우리 스타일이야 이게. 원래 세원은 꼬리까지 다 먹어야죠. 다 봐요? 네, 너무 푸나. 뜨거워요. 아, 뜨거워요.